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1기하 13장 말씀입니다 제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 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여호와 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함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왕이 여호와 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만 명 외에는 여호와 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 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하스의 제 37년에 여호와 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함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메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메 이는 요하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해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 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 적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 만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해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 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며 여호와 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다시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와 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여호와스가 벤 하다스를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개의 13장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인 여호와스 왕과 그의 아들 유하스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호와스 왕과 그의 아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스 왕과 유하스 왕은 11기 하 9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십당인 예우의 아들입니다 예우는 어떤 왕이었죠 북이스라엘의 바하를 섬기는 우상순배를 근절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종교개혁에 열심히 있었는지 거짓으로 왕이 된 이후에 바하를 더 잘 섬기기 위한다는 이유로 전국에 마치 교회에서 부흥에 여는 것처럼 바하를 위하여서 집회를 크게 연다고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바하를 추종하는 제사장들과 바할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신도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그들을 자신의 호위병으로 다 처단하는 그러한 장면을 11기 하 9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예우왕이 타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일대왕인 여로보암이 만든 이 베델과 단의 금송화지를 그대로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왜 바할은 처단에 나면서 금송화지를 남겨두었을까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11기 상 1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주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화지 두 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했죠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이 각 절기 때마다 어떠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전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 성전이 남유다에 있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서는 혹시라도 자신의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무엇을 만들게 된 거죠 우상 결국에는 금송화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안의를 위한다라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지만 금송화지를 두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였고 명백한 죄였습니다 어떤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도 죄는 죄입니다 결국 이 안타까운 상황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나타냅니까 11기와 13장이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너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6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11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이 금송화지 우상숭배의 죄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죠 대물림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의 속성은 분명합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계로 끊어내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는 자정 기능이 있나요? 없어요 죄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점점점 더 악해집니다 죄의 속성 중에는 지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여로보암의 이 금송화지와 같이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이 금송화지 우상숭배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사단은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영역들이 만연한 물질만능주의 가운데 생명경실사상 다양한 중독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 가운데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만연한 것들을 이 사회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죄의 경계선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라는 이름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최근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는데 이모티콘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모티콘을 사기 위해서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을 보게 되었어요 행복한 가족 구성원을 나타난 이모티콘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봤는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 여자, 자녀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자, 남자, 아이의 모습 여자, 여자, 아이의 모습 그럴듯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상의 가치와 문화는 교묘하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자유라는 그러한 표범 아래 문화라는 그러한 이름 아래 우리 안에 죄의 경계선을 허물고 있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열고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함 이 너바세 아들 이 여로보함의 죄가 바로 우리의 현대사회의 실상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죄의 대물림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징계는 그나마 낮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왕 하사엘의 손에 북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결국 사절입니다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강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그들을 학대받으셨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 여기며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상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속성 중에 무엇이 있었다고 했죠? 지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죄에 또다시 무너집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함의 지배제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결국 또다시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이들이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으로 아람왕 하사엘의 손에 북이스라엘을 넘기시고 아람 군대에게 영토를 빼앗기고 먼지처럼 짓밟히게 만듭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강대한 군대는 마병 50명과 병거 10대, 보병 1만 명만 남게 되는 초라한 군대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를 작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어 내 성향이 이래 나는 이 정도밖에 잘 지은 거 없어 초점은 어떤 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까봐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씻기 심지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매 순간 조심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침투한지도 모른 정도로 못할 정도로 방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도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깊게 간여하게 만드는 죄의식들 또한 문화와 또한 사회의 가치와 기준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죄를 모호하게 하는 그러한 죄성에서부터 우리는 구별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도 모르게 죄에 감염된다는 거예요 작은 죄를 내버려두면 금방 여러분의 삶, 가정, 일터 또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지속성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 여호와하스가 범한 죄를 그의 아들 유하스도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우상숭배의 죄 정말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표현이 더해지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하스 왕떼를 표현할 때는 2절에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11절에서는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표현이 주는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여호와하스 왕떼보다 이 아들 유하스의 때가 죄가 더 간형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속성 중에서는 지속성도 있지만 우리의 죄의 속성 중에 두 번째로 있는 것은 더 간형해진다는 것,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자녀의 삶 가운데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일 것입니다 자녀는 유정학적으로 부모의 DNA를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전반적인 삶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입맛도 부모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이 셋째 아이가 지금 4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운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김치, 떡볶이, 매운 라면 왜 그렇죠? 부모가 자꾸 먹고 좋아하니까 자꾸만 매운 음식을 접하다 보니까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제 돌이 지난 막내도 형을 보고 매운 것을 먹겠다고 자꾸만 매운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먹는 것을 예로 들었지만 만약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내가 말하고 보고 듣고 무심결에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의 문제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에게 영향이 그대로 갈 것입니다 요하스의 왕의 모습이 결국 아버지 요하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철저히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말투, 걸음걸이, 우리의 모습이 결국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게 어떠한 모습을 계속해서 물려주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제게 무감각하게 한 삶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삶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제 무너진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것이 후회되시거나 너무 늦었다고 낙심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낙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분명한 해결책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파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회복시키신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죄를 해결받나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준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11기와 13장에는 이 은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너진 이 북이스라엘의 참상도 보여주지만 이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스가 아람 군대의 침공 소식을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한치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반복적으로 죄로 무너지는 북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던 하나님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메 여기서 구원자는 많은 학자들이 남유당 유아스다 당시 아수르왕 아다 드니라 왕이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견해는 엘리사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나타내셨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집니까? 아닙니다 변환없이 동일했습니다 11개와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계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정말 아멘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변화되지 않은 죄악된 모습에 징계 심판하시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약속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징계하기 원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각은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기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돌아오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죄 무너졌구나 죄로 인해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징계밖에 없구나 아닙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아오기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처럼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붙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분명하게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반복적으로 넘어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내가 분명하게 나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실제가 되어 그 주님을 분명하게 전하고 분명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아들 여로보함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반복적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은밀한 죄 가운데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넘어진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절대로 죄를 작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죄를 끊어버리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합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계속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죄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죄를 연쇄로 여기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넘어진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진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안에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삶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반복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지속하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가 하나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이미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죄에서 자유함이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죄 슬 끊어내고 죄를 죄로 여기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23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렇습니다 죄 무너졌을 때 우리가 무너진 상태로 끊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약속의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죄에서 승리하였다 나는 죄에서 자육해 되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이 아침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에서 무너졌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님 주 예수님 그 용서의 주님 용서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회개하시고 회개하며 용서하고 돌이키기 위해 함께 하여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부모로서 부끄럼 없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한 은혜의 통로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려놓으며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요 주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빈님의 부모 세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붙들려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믿음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여 답습하고 있는 죄의 영역들 여전히 아버지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죄의 영역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기한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흘려주기 원합니다